공주시가 스마트소통넷 시스템의 오픈을 알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단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소통넷 시스템의 시연회와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스마트이장넷 시스템은 지난해 오픈해 이통장들과의 소통을 시작한 바 있으며 그 사업을 확대해 종이문서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스마트소통넷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사회단체에서 앱이나 스마트소통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에서 발송하는 공문서는 물론 회의 일정, 알림사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수신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단체의 소식, 알림사항 등을 공유하고 문서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